안녕하세요 한빛티비입니다. 네 게임 시작해봅니다. 총 쏘는 게임인데요. 아군들이 전진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. 불쌍이네요. 엄청난 사격을 합니다. 유탄을 발사하고요. 연사 리로드 오 굿 오 실드가 있네요. 빅토리 됐어요. 탱크 8 아우가 중심구에서 격전을 벌였습니다. 로비로 갑니다. 스테이지 너머 클레어 공부 멈추면 잠시 엉 멈추면 정말로 엉 정답은 처리한다고 하네요 미래니엄 화가니스 쓰는거 아리가또 도이 다시마시대 이혼인스토리 입장 소비는 개커크테키니 보상 획득 청구성 됐습니다 우선은 이 친구로 해보겠습니다 레벨 레벨 확신 획득 레벨 됐습니다 안무로 추격을 해보죠 아 입문을 했으니까 메인스토리를 해봅시다 입장 대책위원회 이놓고서 메인지를 읽습니다 스토리가 쭉 있네요 단약과 부품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출격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던다고 하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던다고 하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던다고 하네요 저도 도와준다고 하네요 투투브이 아마이 아이즈답게. 아닌가? 악한 친구들밖에 없네요.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클리어 여기까지 함비티비였습니다. 다음피오에 뵙겠습니다. 저희 채널 구독 신청해주세요.